그래서 동지 때 달력을 나눠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동지가 11월이잖아. 11월 맞지? 11월이 동지 딸이잖아. 동지 서 딸이잖아. 예전에 그 탈 타령 몰라?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 동지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달력하고도 관련되는데 원래 동지 때 달력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원래 동지 때. 그런데 지금은 하력동선이라고 해서 원래 하력동선이면 안 되지. 하력동선은 여름에 달력을 나눠주고 하지에 달력을 나눠주고 그다음에 동지에 부채를 나눠준다. 이렇게 해서 그게 전도됐다라고 할 때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 때는 원래 부채를 주고 그런 더울 때 부채 나눠주고 동지 때는 달력을 주고 이런 문화가 옛날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철을 잘 모르는 사람은 거꾸로 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 때 달력을 주고 동지가 언제냐면 12월 22일에서 24일 사이에 12월 22일에서 24일 사이 정도에 듭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거의 23일에 끝납니다. 동지는 양력이에요. 굉장히 중요해. 동지가 양력. 특별한 경우에 24일까지 가. 동지는 양력. 내년 동지는 언제 들죠? 21일. 21일이에요? 21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21일로. 21일로. 그러네. 내년에는 21일이네요. 올해는 22일이잖아. 그치? 올해는 22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조금. 그 며칠 상간으로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이거는 양력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동지 때 달력을 나눠주는 이유는 동지가 옛날 설날이어서 그래요. 설날이어서. 주나라 때 설날. 그 옛날 공자가 좋아했었던 게 주나라. 주나라. 한 800년 정도를 간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있어요. 하나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걸 3대 시대라고 하는데 하은주 3대 이러는데 저 하나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 앞에가 요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던 요인금, 순인금. 여기가, 이 개창자가 우인금. 여기가 탕인금. 여기가 문왕, 무왕이에요. 문무라고 하거든요. 문무. 그리고 저 무왕이 일찍 죽고 그 아들이 어려워. 그래서 그 아들을 보필해 하면서 잘 이렇게 나라의 기틀을 다졌던 게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주공이 누구라고 보면 되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세조입니다. 세조인데 세조인데 왕위를 뺏지 않고 잘 보필해 주고 나서 적절한 시점에 딱 빠진 거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제일 좋아했었던 게 주공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꼽추예요. 그 동네 가보면 장안낑양쪽 가보면 저렇게 해서 환자들이 생기는갑다라는 게 대부분은 물이 원인이에요. 물이 굉장히 좀 그렇죠. 그래서 이 공자가 존경했었던 게 주공이고 그리고 이 주나라가 나중에 뭘로 바뀌는 거냐면 이게 서주, 호경이 수도일 때 서주, 그 다음에 낙양이 수도일 때 동주, 그리고 이 동주시대가 춘추시대 전국시대입니다. 춘추전국시대 많이 들어본 한국 사람이면 다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본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저 주나라가 끼친 이 하나라까지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왕조로 평가를 못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황한문명이라고 하면 은나라의 원래는 상나라고 은나라로 나라 명칭이 바뀌고 수도가 천도가 되거든요. 이 은나라 때부터가 황한문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된, 여기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이 게다가 나라가 한 800년 가니까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 주나라 때 설날이 동지예요. 해가 떠오르는 거를 시점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동지는 태양이 가장 짧고 해가 가장 짧고 그때부터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양의 기운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 해의 시작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태양과 관련돼서는 동지 숭배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의 동지 언제냐?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가 로마의 동지다. 예수가 언제 태어나는지. 누가 그런 마국관에서 태어나는 천민을 누가 그 생일을 기억하겠어? 그러면 자기는 기억한, 자기도 모른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기 모른다. 자기 나이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조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당신 생일 모르고 당신 나이 모릅니다.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동네에 많이 있었어. 왜냐하면 시계나 달력 개념도 없다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걸 기억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여러 명 중에 하나였던 거야. 그래서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 너무 슬프지? 지금하고는 시절이 완전히 다른 거지. 여러분 때도 그랬잖아. 여러분 때도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몰라요. 한 70 정도만 돼도 호적이 잘못됐어요. 생각보다 많지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예전에 동지, 그러니까 해의 시작이라고 하는 기점으로 해의 시작, 태양의 시작. 태양을 기점으로 해서 1년이 시작된다. 봄을 기점으로 해서 1년이 시작된다. 입춘. 1년의 시작은 봄이다. 그러면 입춘. 태양을 기점으로 시작한다. 동지. 그래서 로마에서도 태양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하고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것의 차이가 뭐냐면 이쪽이 약간 유목문화 쪽이에요. 태양 중심이 약간 유목문화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농경문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경문화 쪽. 그래서 로마 같은데 최고 명절 중에 하나가 동지입니다. 그래서 그 동지에다가 숟가락을 얹고 이렇게 갖다 붙인 게 기독교죠. 기독교. 모르니까 그냥 동지. 모르니까 동지. 동지에다가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어쩌고 다 필요 없고요. 예수가 태어난 중동 쪽에는 눈 잘 안 옵니다. 눈이 오기는 와. 산이라든지 기상이변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거기 눈 오면 진짜 난리 난다. 왜 그 눈도 다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강원도 있잖아요. 강원도 같은 데는 눈이 와도 많이 쌓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도로 통행이나 이거 아무 문제 없어. 부산 같은 데 눈 오면 난리 나거든. 쬐끔만 와도 도로가 마비가 돼요. 왜냐하면 보통 때 그런 대책이 없었으니까. 강원도는 상설이니까. 겨울에는 늘상 그러려니 하면서 아예 그 시스템이 잘 갖춰진 거야.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중동 같은 데 눈 안 오는 데다가 눈이 와버리면 거기는 얼어죽는 놈이 나오죠. 이 정도 온도로 죽나? 죽죠. 죽죠.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인도 예전에 영상 5도에서 사람들 얼어죽고 5도에서 왜 죽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 5도보다는 훨씬 추워요. 거의 습도가 높아서 그래. 습도가 높으면 훨씬 찬 느낌이 든다니까.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한국 사람은 아무리 습도가 높아도 영상 5도에서는 안 얼어죽는데 걔네는 죽죠. 중동 사람도 죽습니다. 걔네 죽습니다. 그래서 차이들이 좀 있죠. 그래서 중동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나오면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이게 유럽식 사고예요. 유럽식 사고예요. 철저하게 유럽식 사고. 유럽에 눈이 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겨울이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어쩌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양력을 쓰는 거는 대부분 유목문화하고 관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지는 양력이에요. 양력. 그래서 지금은 달력이 양력으로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지하고 입춘도 그러고 보니까 입춘도 양력이네. 이거 안 움직입니다. 이거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며칠 상간으로 움직이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추석과 설이 예전에 음력 쓸 때는 추석과 설이 안 움직였던 거고 근데 지금은 추석과 설이 널뛰게 된 게 우리가 양력 달력으로 쓰니까 기준점이 바뀌어서 그렇고 그 얘기는 반대로 하면 동지나 입춘이 입춘이 보통 2월 4일 이태쯤 들잖아요. 그렇게 들 때 그렇게 동지랑 입춘은 지금 현재는 안 움직이고 음력 예전에 썼을 때는 그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그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그래서 동지 때 달력을 나눠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동지가 11월이잖아. 11월 맞지? 11월이 동지 딸이잖아. 동지 서 딸이잖아. 예전에 그 강부자 탈 타령 몰라? 11월이잖아. 11월. 음력 11월. 그래서 그때 달력을 나눠줘도 1월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설날까지 한참 남은 거예요. 한 달 훨씬 전에 배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동지 때 나눠주면 일주일 상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 때 나눠줘가지고 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상황이 땡겨졌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저도 관심은 있는데 저도 그걸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밝히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양력 문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24절기가 다 양력이거든요. 그래서 양력 문화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예전에 그게 유목풍습이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목이 먼저 있고 농경이 뒤에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아마 존재했을 거다. 유목은 무조건 양력 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력을 쓰는 거는 서양의 유목 문화 전통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양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양력을 쓰면 태양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농사를 중심으로 할 때는 달 중심이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동지가 설날이기 때문에 그게 주나라 때 설날이에요. 주나라 때 설날. 그런데 그 문화 풍습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있는 거지. 지금은 지금도 쉽게 바꾸지는 못해. 뭐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바뀌어. 도로명 주소 못 외우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디 관공서 같은 데서 도로명 주소로 적어주세요. 이러면 이렇지 않나요? 외우시는 분도 있고 그걸 자주 쓸 일이 있으면 외우면 되고 그다음에 자주 쓸 일이 없는 분들은 그냥 뭐 무성의한 거지. 조금 무성의한 거지. 그래서 이게 과도기가 있어요. 여러 개의 돌양형이나 기준들이 작동을 하면 과도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과도기 속에서 지금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보다는 평이 조금 더 머리에 잘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금 같은 경우도 애들 돌반지 할 때 1g 이러면 그러니까 저거 몇 돈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반지는 그래도 조금 한 3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젊은 분들은 반돈도 돌아가고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순금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 돈이나 두 돈은 좀 해놓으면 또 이게 휘어요. 그래서 또 한 3돈은 해야 그리고 조금 이제 있어 보이려고 두툼하게 돌리면 한 5돈 이렇게 아니 있어 5돈 하면 약간 가락지 느낌이 나거든 두툼하게 그 대신에 안 휘니다. 3돈 정도는 빨래를 열심히 하고 잘 짜면 이렇게 잘 짜는 행동을 반복하면 애가 휩니다. 애가 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바뀌었어도 돌양형 개념이 지금 오래 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더 심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기준점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1월 1일로 기준을 바꿨어도 예전 전통이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동지 때 한 살을 더 먹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음력하고 맞춰봤을 때 음력하고 이게 지금 동지가 양력이니까 맞췄을 때 음력에서 초순에 들 때가 있고 중순에 들 때가 있고 하순에 들 때가 있대요. 달력을 이렇게 보면 내년 동지는 내년 동지는 11월 21일이에요. 21일 이거는 이제 하순에 든다라는 얘기거든요. 상순이 10일까지 중순이 20일까지 하순이 20일부터 30일까지 상중하로 그냥 10일씩 끊으면 돼요. 그러면 하순에 든다라는 얘기에 그러면 한 살을 먹는데 늦게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준점으로 작동하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는 늦게 먹으면 좋은 사람이 어른들이래. 그래서 그거를 노동지라고 하는 겁니다. 상순에 들어서 한 술을 빨리 먹으면 애들이 좋아한대. 그래서 그걸 애동지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들면 그냥 이도저도 아니어서 중동지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에 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